안녕하세요. 음악 캠프의 파워 캠프장 박광연입니다. 김효진이고요. 홍수연입니다. 자, 오늘 음악 캠프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단 1위 쳐도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오늘 DJ 듀오 씨의 컴백 무대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한 주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강렬한 카리스마 이재훈 씨의 화려한 컴백 무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대도 좋습니다. 예, 또 이번 주 1위 경쟁은 여느 때보다도 아주 치열합니다. 그전에는 아름다움 대시의 백지영 씨가 3주 연속 1위. 킹 오브 더 캠프 줄여서 킹스타에 도전하고요. 또 이에 와서 세련미를 압수해 온 재인 그리고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는 김효진 씨가 1위 경쟁에 함께합니다. 예, 그리고 벌써부터 1위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거리 투표 결과는 지금부터 현장 대표에 들어가죠? 네, 거리 투표와 온웨어 투표 집계 현황은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느 곡이 1위를 차지할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온웨어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전화 투표는 0600에 0800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거는 중복 투표입니다. 투표를 두 번 이상 하셔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PC통신철량, 고MBC스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1위 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가창력으로서 하는 가역의 최고의 다크호스입니다. 대희입니다. 어제처럼. 우수의 최고의 다크호스입니다. 총 주하소 rätt 4